안녕하세요 소프에요 4월 18일 푸드 크리에이터 데이가 열립니다 CJNM 문화창조 융합센터에서 열리게 되구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일반 블로그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푸드 레시피 관련해서 채널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가지 성향의 그런 유저분들이 많이 계실 거에요 이날 저는 Q&A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물어보신다면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100분을 선정해서 초청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구요 4월 18일날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